발리 짱구의 10대 서퍼 딱 봐도 몸이 아주 엄청 가볍게 생긴 10대 서퍼 입니다 오늘 평일인데 학교 안갔나? 어이구 지원스럽게 치고 들어오네 발리 짱구의 10대 서퍼가 천천히 헤들아웃 해서 라인업에 가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기다리네요 파도를 앞쪽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못잡고 지나가고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다이나믹하고 몸이 엄청 가볍습니다 저쪽에 파도가 살짝 올라오는데 저 파도를 탈 것 같네요 각도상으로는 하기는 어렵겠네 일찍 부서질 것 같은데 오.. 인사하나? 아.. 우리 덕다이브 해야되겠네 원.. 로컬에 덕다이브 쓰려고? 빵! 약간 밀렸는데 잘하네 더 안가네 더 안간다 라는 것은 아.. 뭐야 여기서 지금 왁싱을 하고 있나? 물속에서 왁싱을 하고 있나? 물속에서 왁싱을 하고 있나? 타는 것은 각이 좋은 파도를 잡아서 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하니까 각이 잘 나왔을 때 파도 저런 각이 좋은 파도를 선 선 안하고 다음 파도 다음 파도를 기대해 봅니다 아.. 다음 파도 빨리 부서질 것 같은데 타기엔 어렵고 역다이브 슝슝 다음꺼? 다음꺼도 아니네 파도를 여유있게 기다리는 모습 아.. 저쪽에 파도 타는 사람이 한 명 있네 각도가 올라오네 각도를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하늘이 지금 좋습니다 따라가네 자 갑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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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네 다음꺼? 다다음꺼 한번 타보자 짱구의 로컬서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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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보내네 아저씨랑 타라 오우 이 사람이 갑자기 아저씨랑 타라 아저씨랑 타라 오우 오우 옵니다 옵니다 파도가 하나가 없는데 저걸 탈거 같기도 하고 안타네 타는만큼 오우 오우 판다 역시 탔습니다 아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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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빼네 이 파도가 아닌가비 하고 빼네 이빨이 펄럭펄럭 멋지게 하나 타는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파도가 안오네 아까 파도를 잘 탔었는데 파도가 안와요 파도가 안오는 파도를 그냥 조용히 전체적으로 파도가 싹 죽어버린 느낌이네 그다 비가 온 다음이라 하천물만 쫄쫄쫄쫄쫄쫄쫄쫄 흘러내면 그다지 상기는 좋지않는데 노어초 파도가 하나 오긴하네 음 참새도 쨍쨍 어려운 파도잡기 누가 잡을것인가 다 못잡았어 파도가 안와요 파도가 파도가 갑자기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바투발롱엔 사람들이 많이 있네 파도가 다이나믹하게 들어오니까 확실히 바투발롱엔 서퍼들이 많고 파도도 좋고 엄청 멀리 대미만한 서퍼들이 파도를 잘 타고 아 드디어 왔다 어딨어 그 사이에 타버렸네 아이쿠야 로컬서퍼 영상을 찍으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타버렸네 한눈파는 사이에 타버렸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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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한번 찍으려고 했더니 마투발롱 쳐다보다가 놓쳤습니다 그 친구가 잘 타는 친구 같아서 찍으려고 했는데 또 탈 것인가 넘어갔고 오이쿠 자 탈 정도로 에너지가 있나 오우 탄다 힘이 넘치네 아이쿠 안타면 다음꺼 다음꺼 타자 다음꺼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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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아 그 다음꺼 안타 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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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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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안탔어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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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다벼운 몸동작 아이쿠 뭔가 좀 멋진 파도를 타야되는데 약하네 빨리 가서 하나 좀 잘 타자 다음꺼 다음꺼 다다음꺼 오 탄다 탄다 아니야 안타네 덕다이브 한번 하고 그 다음 파도를 한번 더 덕다이브 해야되나 덕다이브 빵 연속으로 파도가 연속으로 파도가 다다음 파도 다음 파도가 되는데 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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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냈다 탄다 오케이 자 이제 실력을 갖다 하나 둘 셋 빵 여기까지 차량끝 따라서 떡 괜찮은 막